네, 엘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하늘에 거의 도착했다. 벙커 출입 권한은? 반가운 소리군. 아직이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둬. 무슨. 그럼 더 대면이 Angrin. 2, vaccines, 고맙습니다. 도로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의 일로 찾으십니다. 약 4,000명을 그지 pres宣웁니다. 잡았다. 장군이네 왔어? 아, 회사는 올라갑니다. 마사지아 파트로바, 용 바터를 추록하겠습니다. 엘리코프 동지, 어서 앉게. 브레즈네프 총 서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에 국장들 중 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엣부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상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 것 같군 벨리커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벨리커프 동정심도 별로 없는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엣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록 그럼 벨리커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벨리커프 동지 벨리커프 동지,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자네도 벙커 출입 금지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어? 고르바초 포 동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 길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그리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 길을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뒀습니다 벨리커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릴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초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대신에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리커프 오 pequeña 지렁스 19. 영양 20. 영양 감시 받고 있어 벙커 키를 구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돼 ㄹㄹㄹㅇ 참.. 태양 구역이다. 여기서 들키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시체를 숨겨야 돼 기타에서 모두 찾기 전.. 이지금을 봐야 될 수 있는지 이는 이 곳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곳에서 발전하여 다시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는 이곳에서 오는 이곳에서 에들러에게 벙크키를 구해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재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저는 참 터치하기 전에 준비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 더 편하게 나타내자. 엉덩이 150x4 일정시켜줬어. ㅎㅎㅎㅎ 엉덩이 20x4 비 caregivers drevd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뭘 하냐? 그치 그치. . . . . . . 으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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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굴 바보로 아나? 정체가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자기소개하는게 제일 싫다니까 챙겨 오래를 반겨주진 않을거다 내 지식이 기다려 제자나 지금 중독성 공격 목격은 감정 오늘도 또 다른 공격을 하겠다는 점에서 전공격 지식이 필요한 것과 틈이 필요한 것다 제가 주로 비교해보고 이 공격을 가까워주신다고 생각해보니 저의 스킬을 기준으로 부끄러움이 기르지 않겠다 금방을 뽑아서 점이 더 심한 것이다 제자나는 미치진 불구역의 위치의 위치 제자나는 미치진 불구역의 위치 제자나는 미치진 불구역의 위치 제자나는 중독성심식이 지식병이가 되구나면 도망간다! 어서 오기! 그노야!! 이동하다!! 내 늦은 조금만 이동해! 저는 이젠 이동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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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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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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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거뒅 적당 적당 우와. 이동할 준비 시간 됐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크바라 라이트를 쑤셔놨다고? 그럴 가치가 있었나? 에들러가 잠봉요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잘 해냈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팀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럴지도 잠봉요원 중 하나가 그린라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오드르 헤이스팅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던 핵공학자입니다 놈이 헤이스팅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건가?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놈이 곧 페르시우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놈이 곧 페르시우스 슬리퍼